네 안녕하십니까 예 옛날에 그 지금은 나오질 않았는데 그라목션 이라고 제 투자가 있었지요 그 한병이 여기에 이 미개봉 된 게 한 개 있어 이번에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것이 그라목션 뭡니까 식물 전멸약 그라목션 이네요 이게 옛날에 그 이걸로 인해서 판단 잘못 하신 농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겪는 그런 일도 허다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농약을 좀 서서히 죽이는 이 독하지 덜 독 하겠지요 그냥 만들어 낸 그라목션이 되겠습니다 이 다행이 있는데 이 제조가 언제까지 언제 단종 되었는가 몰라도 2009년 10월 31일 까지 쓸 수 있도록 이 라벨에 붙어 있네요 이 지금 개봉이 안 아 개봉된 것 같다 개봉 안된 것도 하나 있던데 개봉 개봉 안된 것도 하나 있던데 예 이상 그라목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